아츠, 야츠라는 피임약이 실질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?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피임약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기기도 해요 여성 호르몬에 오른 노출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었을 때 많이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확 복용하고 있어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로는 머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